멜리따라 라트률 어때요? 다 틀리죠? 플러럭 텅 턱이 되어있지요. 날개가 또 벌이 아니면 휘셀 포로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 또 하나도 안 그려주고 끝내야 되겠다. 여러분들이 모든 비법을 배우려고 하면 제 시대카에 들어보시고 자 또 오세요. 제가 분명히 스타 만들어드렸습니다. 비록 못하지만 공을 하락하기 이렇게 합니다. 자 실라 실라 부분도 튀지요. 리미 부분도 튀죠. 리미 음이 다 튑니다. 손가락은 돌아하는데 음이 다 튀어버려요. 애들이 한번 해볼까요? 다시 한번요. 라 세라 실라 디미라니 솔 세를 타는데 솔 피파를 의미상 그게 더 쉬우니까 틀지요? 빨리 해볼까요? 여러분 모르죠? 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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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트느냐 요 손가락 요 손가락이 약지인데 여러분 약지 힘이 없다고 약지 아닙니다. 약탄기에 약을 적을 때 선다고 이 손가락이 약지입니다. 참고 알아서요 상의 쪽으로 그러면은 손가락이 있어 손가락이 있어 요거 누르는 타이밍 요거 세 개 손가락 누르는 타이밍 이게 일치 안하니까 요놈하고 요놈하고 떨어지고 속도가 안 맞으니까 틈이 역시 떼는 것도 떼는 타이밍 안 맞으니까 예 이게 그만큼 연습이 안 되었으니까 의미 틀 수 밖에 다시 해볼께요 어떻게 보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이 어떻게 될까요 말해야 되나 하 보세요 이겁니다 동호 지고 요새 요새 손가락 다 지고 하마 천안이 돼요 으 으 으 서혜 안되요 아이구 손가락 길어요 그러수 밖에 첨 해보니까 에 에 에 에 에 에 그렇지요. 사장님 전화. 선생님은 뭐예요? 왕입니다. 왕초리. 예. 강사장님. 오늘 이럴가 좀 들어보죠. 보세요. 아이고, 사원은 아주 예쁘세요. 아이고, 테란드 초승인 것 같아. 그럼 튀겨지요. 이때도 보세요. 이거 뒤에서 보세요. 자, 솔샵 지우고. 자, 실. 자, 이렇게 하면서 심하니까. 어이? 크로슨도 저 크로슨도 저거. 눈알에 두찍이 나오더라고. 또 소리를 크게 부르고. 거기에다가. 그럼 아주 예쁘게. 떼어. 네, 나랑 같이 받을 때. 어르신이. 어르신이. 나한테 안 탠다. 바삐. 어르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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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나랑 같이 받을 때. 하도 다 하네. 그거를 못할게요. 여러분들 진짜 참. 봐봐. 안타까워 죽겠어. 이런 좋은 원질법 같은 거. 톤 같은 거. 다해준 게 나한테 안 와. 이상해 봐봐. 누가 나랑 질투하는가 봐. 미워 죽겠어. 만난 뼈질까. 자, 이렇게. 웃으면서 좀. 죄송합니다. 이거 맞습니다. 다시 한번 빨리 해볼게요. 약간 더 빨리 해볼게요. 안 튀지요? 평생 전부 다 습관이 어리더라 가지고 마음대로 시도 시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. 소리를 줄이 있어요. 끌었다가 돌아가세요. 이러면 살짝만 튑니다. 음이 끊어지자 그러면 마디가 안 생기잖아요. 그런데 강인실이 이래서는 뭐 다 있어. 이걸 안 그래. 이걸 한번 좋을텐데 이래요. 자, 여덟다. 여덟 이렇게 세요. 연주 다 해야겠다. 안 좋은데 옆에 잘 어울려요. 옆에 잘 어울려. 옆에 잘 어울려. 연주 다 해볼게. 연주 다 해볼게. 마음대로 아래로 마을 안에 비밀 여자의 일생 자 여러가지 중복같은 엄두질이 많아가는거 전부 다 그거는 저한테 오십시오 저한테 배우러 오십시오 정말 생긴거 같게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전 너무 멀어서 못 오신분들은 제 시비 강의 좀 부족하지만 듣고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오늘 도와주 안됐습니다 시안에 썰어 봐서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